이 산청 쪽에는 돼지 사냥을 언제부터 했어요? 사람들이? 얼마 안 됐다. 여기 돼지 사냥 총과 엽총을 한다는. 엽총 갖고는 80년대 했다 아닙니까? 80년대 중에. 네. 부자들이 몇 안 됐다. 그러니까요. 군에서도 2, 3대라고 말해서 그랬는데 뭐. 총 없이 사냥한 사람들은 옛날부터 있었습니까? 있었지요. 그때 우리 중남산을 먹을 때 내가 제대하고 나서. 그때 60, 70대 노인이 살아서 만나거든. 만나면 오랜만에 가면 지금은 내 집이라. 그 헐떡한 사람도 그리 나와서 잡고 있는 거 돼있더라. 60년 전인데 그러면 그때 60대면 그 사람도 젊었을 때부터 했으면. 그 사람들은 한 100년 전에도 사냥했겠네? 그렇지. 그래도 봐야지. 여기 어느 날 있는 양말 아니겠는데. 양말이 조금 많아. 이 동네에도 그때 사냥꾼이 있었네. 사장님이 20살 때. 60세 노인이. 60세. 그 사람들은 젊은 때부터 사냥했다던가요? 젊은 때부터 했는데. 그거 이제 우리 동네 개를 사가지고 했거든. 그런데. 우리한테 꼼짝만 했다고 그게. 안에서 이 동네에 여서 부탁했는데. 지금도 이 동네에 대신 많이 옵니다. 여서 만납니다. 지금도 그래. 지금도 이 동네에. 그래. 싸우는 사람으로 들게. 그기라. 그럼 내가 뒷바람 한 번 불면 떨어져 나오거든. 제가 멀게 안 나간다. 딱 내 대해야. 재밌다. 재밌지? 나도 멀리 나가는 건 안 좋아합니다. 타고나게 멀리 나가는 게 자세를 싫어해요. 사냥꾼들은 이제 사냥하면서 가르치지만은. 내 같은 건 이제 부리드니까. 이제 개를 만들 때. 코는 정확해도 멀리 안 가는 개도 있잖아요. 멀리 안 간 대지 코는 정확해야 되거든. 그래. 코가 정확해야 되거든. 네. 멀리 안 가는 개가 코 안 정확하면 그 돼지 잡기 힘드니까. 보통 그 보면은. 사람은 코를 딱 덜고 뛰는 놈이고. 네. 장을 딱 박아가는 놈이거든. 네. 호로 들고 뛰는 놈은 빨리로 빨리 하고. 호로 따라 안 놈은 좀 시간이 걸리고. 그렇지. 땅에 댔다가도 바로 들고 뛰어야 되는데. 한두 번 돼도. 계속 땅에 박고 갚으면 안 되지. 응. 근데 그게 색깔이더라고. 그건 이제 쿠라운드나 뭐 이런 거. 외국계들 있잖아요. 기축 처지가 고 좋은 것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그러더라고요. 풀다운드나 쿠라운드 이런 것들이. 외국계들. 근데 어떻게 하더라도. 어둘데로 봐봐. 제가 질댄다고. 한발도 데리고 옆에. 부채가 가고 대이거든. 지나가도 모르는 게 있다고. 맞아요. 도보 돌아온다. 네. 도보 돌아와 텁치거든. 하하하하. 지나가가지고. 그렇지. 지나갔는데. 내려가고 도로 돌아와 텁치는 경우가 있지. 예. 사람 뒤에 있는 걸 터지지. 그거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뜨끗. 그걸 뜨끗뜨리비면. 예. 뒤지르러 얻어맞지. 예. 그때는 뭐 못살고 힘들고. 고기 보강이 힘드니까. 고기 물라고 따 댕겼지. 아우. 고기 보강이 힘드니까. 예. 죽지마. 고기 잡으라고 안갈래. 산돈 오거든. 거리 산청에는 돼지 잡은 게. 경상동에 돼지 잡은 게. 오래 안됐다던데. 80년도. 그때부터 돼지 사냥하는 사람도 좀 있고. 그 이전에는. 돼지 사냥 잘 안하지 않았습니까. 돼지. 저. 돼지 귀했지. 예. 그래도. 잡았다. 잡았다. 쏘 안하거든. 예. 한 8시간까지 걸린다 개 한 마리 잡고 자말로 가면 총 없이? 총 없이 무릎 안 잡고 지쳐가지고 사람이 가서 칼로가 목에 찔러도 가만히 이 정도 되돌아가지고 내가 뜬다 개 몇 마리 갖고 해? 한 마리 옛날에 진도 같은 그런 거 잡죠? 진도 순종인데 아 진도 순종으로 참 잘했구나 그러네 뭐이든지 딱 봤다 보면 뚫고 지나네 팍 안되더러 문광으로 뺑뺑 돌리는 거야 그게 제가 안상하니까네 옛날에 내 본께 18살짜리 있었잖아요 아브라두리 트리버 그 믹서 그게 그러던가? 아니 4인집에 있었잖아 아 18살까지 사냥하던게 누르스르마이 연하게 있었다 아입니까? 오래전 이야기지 8년 9년 10년도 지났었긴데 그때가 10년도 넘었지 그때가 그때 18살인데 10년도 넘기 전에 18살인데 되emin에 왔다 20년에 2년에